신사 드레스스타 신사 드레스스타 신사 드레스스타 신사 드레스스타 신사 드레스스타 신사 드레스스타 어디죠? 영어 이 우주분간 같은 곳은 어디죠? 바로 여기 저희가 신사 세로수길이라고 있죠? 세로수길 쪽에 있는 세로수길도 있어요 그 VR존에 왔어요 근데 VR이 처음인데 진짜 어지럽지 않아요?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멀미약 붙이고 하셔야 돼요 나 같은 경우엔 진짜 어지러워 아무튼 저희가 오늘 해봐야 되는게 무엇이죠? 일단 우선 인간제로 게임을 해가지고 D&AD 기구를 탈거에요 5등과 6등은 이제 원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? 1등이 정해주는 것만 탈거에요 1등이 정해주는 드레이기구로 세빈이 제발 볼지 저는 무조건 무서운거 무조건 무서운거 그러면 상일이 형이랑 태훈을 가위감으로 해서 순서 먼저 알아봐요 안되면 진정하고 으악 알아봐요 하나 둘 땡이면 돼요? 하나 둘 둘 감사합니다 주님 줄인데 아니에요 같이 빠진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, 2, 1 1, 2, 1 내가 바로 빠져도 될 것 같다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1, 2, 3 1, 2 1, 2 2 1 2 3 좋아 스테이차이 블럭컨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출발하시게 되면 발밑에 한번 보실게요 발밑에 어떤거 보시나요? 바닥 위에서 따른걸로도 없어 속도가 말라서 오븐에 좀 뛰어요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자 저희 이제 동반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오른쪽에 오락이 한번 찾아볼까요? 참쳤어요 왼쪽에 똥키 한번 찾아볼게요 왼쪽에 똥키! 저기 귀여운 똥키 찾았어요 그럼 하늘에 동두리 한번 볼게요 봤어요 거짓말이니까요 고ρώ! 사진 찍는거 옮겨있고 Operations~~ 후는 또 뾰금뿐을 안 돼 estens.. 시끄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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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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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 민지영의 아저씨가 운영하는 일렬코 한 번 사고 멀리서서 다이아몬이에요 일렬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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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, 너무 빨라? 이리왕 운동 잘한다 뭐야? 못 사 잘았어 못 사 못 사 어 뭐야? 어 뭐야! 아 시켰어? 평온해 평온해 와 놀랄 놀랄 얘긴데 유니야 갑자기 일본풍? 이건 아름다움을 축하 하늘 들어가네 제가 일부러 더 떠는 것 같은데 아 불어졌다 불어졌다 저기 어떤 알람 한번 보이세요? 네 끝났어요 저희 그거, 뭐냐, 스캔링 오, 긴장돼 긴장돼? 자, 이거 조금 많이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어지러우시면 VR 벗어주셔도 괜찮아요 왼쪽에 있는 남자한테 손 흔들게요 네, 손 흔들게요 네, 손 흔들면 출발할게요 출발! 아, 리얼이야 이거 와, 시원하다 리얼인데 아, 리얼인데? 참고로 360도가 돌아보요 많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어지러우시면 VR 벗어주셔도 괜찮아요 뭐야 어, 뭐야, 뭐야, 뭐야 안 돼 issue 뭐, 뭐야 뭐야, 뭐야, 뭐야 o, 재밌 좀 더 재밌게! 좀 더 재밌게! 텐션 한번 물어볼게요! 와 이거 진짜 재밌다! 이거 이거 진짜 꼬꾸라지겠다! 앞에 안 돼! 남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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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이! 이거 어젯하겠다! 나 이제 데리고 싶은데? 와 힘들어. 나 이거 데리고 싶은데. 아니 어디로 오시면 VR 보면서도 되지만 지금은 봐보시면 안 돼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다. 아쉽게도 바이킹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한 번 가볼게요. 와 이거 멀미난다. 진짜 부족하다. 와 진짜 부족하다. 와 어지럽다. 진짜. 난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놓고 갈 줄 몰랐네. 이제 놀이공원 갈 필요가 없어. 여기가 놀이공원이네. 야 근데 너 진짜 무서웠어? 어우. 아 지금도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운다. 진짜. 와. 어지러워. 어지러워. 야 지금 사무실 어지러워. 정말 선실하더라고. 아니 진짜 몸이 막 아팠어요. 지금 어쩌고 있는 게. 근데 나는 저게 표현했는데. 저는 벨트 부셔가지고 막. 어어 안 돼 막 이렇게. 여기가 벨트를 딱 이렇게 묶으니까. 진짜 막 이렇게 풍부해질 것 같더라고. 아 그냥 그. 우리 느낌이 있는데. 우리 느낌으로. 우리 느낌으로. 근데 이게. 롤러커스터가 가다가. 또 바뀔 때. 의자가 그 타이밍에 막 바뀌니까. 아 진짜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진짜요. 오. 재밌네. 재밌었습니다. 아.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. 첫 번째 궁예 체험을 마쳤고요. 두 번째 궁예 체험이 남아있는데. 공포 체험입니다. 그렇죠. 저번에는 그. 귀신의 집을 한 번 갔었잖아요. 대한민국 연극 귀신의 집. 나는 귀신이 이런 거 진짜. 근데. 이번에는 이 무더위를. VR 공포 체험으로 날려고. 아. 아. 작년에 그 공포 체험에 이어서. 이 VR을. 아 난 무더위를 못 날리겠다. 어. 접촉인 것 같은데 한 번. 가볼까요? 가시죠.